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아니 기계계 분명히 트튼 고대로 트답단 고대로 메워신디 이거 어땠니 좀 좀 이거 이거 똥나무시가 물어 가버렸나 이거 어땠니 기계계가 온 그만이신 기계계 쫑게 또 자기가 물어갈 말일까 아니 이걸 고대로 트튼 싹 다 깐 고대로 메워왔단 말이여 아이고 걔 난 천천히 그거 말이지 마랑 해법석에 작년이 소분을 해간 그 작동에 난 기계가 울리하니 이미 말이 됩니까 작년이 잘 했잖아 아방 들러완 그거 뭔게 전기하고 오자니 수각이 지름칠이라도 햇살 햇나도 제니 사람아 이걸 짝 트튼 짝 멋지게 하신디 아니 이걸 고대로 메워신디 어떤 기계가 점점하냐고 이거 아이고 늙어가니깐 정말 아이고 기계도 허설 연식이 되어가민 긍허수이신한 그거 허설 영 잘 메워 법석에 어떤 아방비식 할 때 보면 왈형 그자 인역 심리대로 안이 됨인게 할 때가 있지 아니옵니까 그게 긍허이 천천히 해 영 해 법석에 무슨 안이 되여 그거 어디 뭐지 들러갔다 들러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이 소분 갔다 온 양 너 그 미신 나사오나 먹어본 거 아니냐 이거 어떤 얘기는 아이고 쫑 그래 들어가지도 아니 수다게 그 창고들에게 가해 들어가지 아냐 여 쫑 기억이었네 아니한 건 어멍 아람 쪽에 아이고 인역도 거느리 왕상 희냄읍도 대답이여 쪽에 아 이놈 기계 이거 어디 엿장시 안 지나감신가 이거 바꿔먹어볼게 아이고 이거 오래되는 한 뭐 사간이야 사간 오래되어 가면 참 이거 기계그나 사람이나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 담수다게 공허구옥 올리부터랑 아방도 그 저 소분을 해 가면 그 기계 매연 일러지 맙소 이젠 조캐들 신디 허리너고 고설 젊은 아이들 신디 요새말로 세대교첼 허위 사주 그거 아방 게 세대교첼 벌철에 우리 자랑 안 하느는지만 몇 해 동안 아방만 게 기계 매연 그거 하지 아니 수각이 거느 집이든 다 마찬가지여 젊은 아이들 삔빛 있어도 그냥 산따마다 강보면 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 그거 정햄지 뭐 할 줄을 몰라 할 줄을 몰라 아이들이 겁나 뭐 조캐들이 우전을 안 하느는지만 걔는 요새 저 타르비에 어느젠가 그 선전도 하는 거 보 난 연날 다음 주 아니여 영 그거 미신 안전 장치가 미신 작동 어 영 턱허게 도를 다 되겨보나 어디 영이영허민 작동이 멈춰보는 그런 것도 개발되어 나왓죄는 없디다기 아이고 돈만 주민 미신 마 별건 어신 줄 아람서 그거 매태 시어수가게 그 곧 나올 때 서뭇 그거 해 놓은 거 이거 이거 삼십 년 가차이 돼가 난 그 기계도 수명도 다 할 만이도 되었으다기 아따 이거 어떠 얘 바꿔줘 하겨먼 아이고 바꿔먹말먼 게 젊은 아이들 이젠 그거 그 아방 그때 헐 연령 된 조캐들 신대 헐이 너고 그것도 저 문중에 돈으로 의형 호나 사민돼 줌 미신 그걸 또 아방양으로 바꿔 말입과기 가지들 별로 혼대식이 신고 난 그거 이번 저 맹질했나 고르크다 맹질 전이 이걸 다 벌쳐들은 할 테주만은 또 예청이 나상 또 쓸 때신 소리에 또 팝을 만들어볼 때 또 내 어부러건 문중에 사랑 어른들이 아랑 나가 아직까지 문중에선 어른이 못되어 이 사람아 나가 미식어양 골케넣은 말이 아니고 위험한 걸 말레임주 그거 양 저 돈에 끼진 그거 위험한 거 허용허당 어디 돌이라도 다 되겐 아방 다 지민 어떤 거 저는 임수각이 그 흔한 그것도 연식도 되고 흔한 호설 안전장치 줄바로 된 걸로 허용허나 장만을 없앤 그 말이 좀 신나가믄 신 무사한 로설들이랑 로버트 문화 사래는 주 로버트가 아랑 싸게 저 말라와심의 말이 주 그 소분할 때 그 기계어실 땐 아이고 그거 일일이 다 손으로 저면날 사야 질도 요새 모양으로 조하게 그자 이거 이거 산 몇 개 해불면 해 지어불고 질덜토 그자 어디 자 중산간다리 올라가는데 이놈이 그자 억세염식어야 아우기여 커불민 원 초장가는 질덜토 일러불국 어떤 건 사람들은 원 놈이 사내간 다 벌초이든 왕 그자 전래동왕 이시민 인혁조상 벌초는 아니오고 그거 짜내수각이 그 어디 콩죽 써먹듯이 아 저리 가게 이거 우선은 또 기결탈쇼만 틀던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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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틀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틀던던던던던던던 아 기계가 소리가 아니라면 저러 소리가 맥! 아이고 진짜로 틀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São 아 quelle 소리가 하는 걸 소리가 맥! 팽상개집은 정말 그쳤לה 듣던가 말던가 아방 튿는거 그만 없어 아 기기가 소리가 아니라면 소리가 맥! 태전이도 좀 저거 집 손봐줘야 될 거 저 집 호나 어떤 지서 살 거 아니꼬 이 여느디 갔다 왕보골랑 잘 씨는 팽상 뭔 트 던 개집맹기라 불구 그 놈이 팽상 개집은 정말 팽상 그거 이심이 아이고 쫑 귀여운 너 그 집이 그거 팽상 트 던 너네 아방 그거 지서 준 집 아니가게 아이고 이 우영파티에서 일러당이라도 화살 영 퇴민 그 평상에 톡 크게 하자 그 자 콥대산이도 다듬국 새우리도 다듬항 좀 좋아하신디 그걸 트 던 그걸 트 던 개집 짓은 좀 쫑은 잘 지냄수다마는 그거 손보지 맙소 그거 양 나 어중간 해배연 이거 위험해연 이거 일러당 이거 잘못하면 다칠건데 어중간 내신디 그 양 이번 기회에 굿바이 헤이협옵소개 시거 고치먹말먹 저 텔레비영 채널을 돌려봐 기경이 보는 그것도 영 이성계껏 호나 주문을 해요 막이요 아이고 아방 이제랑 그거 매지 아니에도 음식은 아니에 이제 그거는 조캐들 이제 해야줌시나 아방이 그거 짊어져 헐쭉을 모른다라니까 젊은 것들이 헐쭉 몰라 몰라 팽상 모르고 그거 허는 법을 간에도 배와 사주겜시나 아방은 무슨 칠십 먹도록 그거면 영 소분허래 갖고 가지 시기가 칠십이냐 하하하하 나 칠십이냐 말해 이디 순댁이 아방은 칠십이 중에 아이고 우삭 긍의염수각이 어떤 맹자성림 한번 해요 무진 아이고 오늘 좀 갔다 갔다 해야죠 이것들 미류들 손바국 점량 이거 사고나면 위험하나 맹심들 해야 됩니다 맹심들 해야 돼요 이거 땡뱅 잔인 인혁이었으면 제목이란다 하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